오늘은 강원도와 제주도의 메밀 요리 체험으로 관광객 유치 방법 제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다채로운 문화를 자랑하는 강원도와 제주도는 많은 이들의 휴가지로 손꼽힙니다. 특히 두 지역은 맛있는 메밀 요리로 유명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두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와 제주도의 메밀 요리는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슷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집니다. 지역이 어디든 식재료가 같아 모양과 맛에서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관광객들은 각 지역의 메밀 요리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기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막국수는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사용하여 차별화되며 메밀 함량과 고명도 다르게 조합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유사성 때문에 특별한 경험을 원했던 관광객들이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의 독특한 요리 체험과 그에 따른 문화적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두 지역 각각의 특성을 살려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이 됩니다. 강원도와 제주도에는 막국수로 유명한 1등 식당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매년 비슷한 여행 코스와 활동의 지루함을 느끼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하고 독창적인 경험을 제공해준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1등 식당의 성공 뒤에는 열심히 노력하는 수많은 식당들도 있습니다. 이들 또한 1등을 차지하고 싶을 것입니다. 더 특별한 경험과 자극을 제공해야 한다는 결론인데요. 강원도와 제주도 소상공인들, 관광객을 유치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일본의 이즈시는 작지만 고풍스러운 마을을 표방합니다. 이곳은 메밀로도 유명하며 전통적인 분위기를 여행의 주요 아이템으로 제공합니다. 이즈시에서 메밀이 유명해진 이유를 보면 소바 만들기 체험 등 다각도로 관광객을 유치를 합니다. 메밀가루를 반죽하고 얇게 펴며 면을 가늘고 일정하게 자르는 과정이 특별하고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체험은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지며 이즈시에 대한 긍정적인 평판을 쌓아갑니다. 친구들에게는 경험담이 자연스럽게 전파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1시간 소바 체험에 그치지 않고 여행 일정에 맞춘 메밀차와 쿠키, 소바 체험 및 메밀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대해서 기획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은 다른 식당들의 맛과 자신이 만든 수타 소바를 비교하면서 진정한 메밀의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여행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어줍니다. 여행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박물관이나 전통시장을 방문해야만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소바 체험 시간에 포함시켜 강원도와 제주도의 메밀 역사에 대한 흥미로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풍부한 스토리텔링은 잊지 못할 여행을 완성하며 두 여행지의 매력을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제가 수타 소바를 예로 든 것과 상관없이 현지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은 자신들의 특기에 맞는 메밀 요리 체험 콘텐츠를 제공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너무 간단하거나 짧은 체험은 관광객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고 특별한 가치를 느끼기 어렵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따라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국수를 만드는 체험이 가장 적합하며 제가 추천하는 메뉴는 메밀 요리 중 칼국수입니다. 이 체험 과정은 관광객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하고 여행의 기억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칼국수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음식이며 강원도와 제주 메밀을 대표하는 음식입니다. 국산 밀가루를 더해 수타 소바보다 쉽게 만들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느끼는 제도 큽니다. 이렇게 체험한 메밀 요리는 여행이 끝난 후에도 집에서도 재현할 수 있어 여행의 스토리를 간직하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하고 화려한 모양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1차원적이라면 평생 잊지 못할 3차원적인 여행지나 장소로 남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할까요? 직접 요리를 만들어보고 맛보는 경험은 4차원의 문을 열어 이제껏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맛보지 못한 매력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떠도는 콘텐츠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강원도 메밀이나 제주도 메밀을 검색했을 때 1등하는 식당이 나오고 맛후기들만 노출된다면 검색하는 사람들이 실증 내기 쉽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정보 소바, 막국수, 칼국수 체험의 경험을 사이사이 제공한다면 1등 식당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정보로서 평가받을 수 있고 어느 순간 그 2인자에서 1등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강원도와 제주도에서의 메밀 요리 체험은 관광객 유치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며 두 지역의 독특한 매력을 사계절 내내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소바와 칼국수 만들기 체험을 통해 특별한 문화 체험을 제공해보세요. 더 궁금하신 점은 유튜브 댓글, 블로그 댓글로 문의주세요. 블로그 댓글을 더 빨리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